본 영상은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준비한 환자의 안정과 편리한 병원생활을 위한 입원생활 안내 영상입니다. 입원기간 중 필요한 물품인 세면도구, 수건, 물컵, 화장지, 미끄럽지 않은 실내와 이어폰, 보호자 침구류 등을 준비합니다. 보호자용 침구류는 병원에서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물품은 본관 지하 1층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입원 전 손톱, 발톱의 매니큐어, 젤네일은 모두 지워주시고 액세서리는 분실 위험이 있으니 제거하고 오셔야 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면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 처방전과 약을 담당 간호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복용 여부는 담당 의사가 결정하므로 임의로 복용을 하면 안됩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송내역 2번 출구 앞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셔틀버스 운영시간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료 주차시간은 입원, 퇴원 당일은 8시간, 수술 당일 12시간, 그리고 입원기간에는 하루 2시간 1일 1회 가능합니다. 주차요금 정산은 지하 1층 및 지하 2층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입원수속 안내문자는 입원 당일 오전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보내드립니다. 안내받으신 시간에 맞춰 본관 1층 원무팀 입원수속 창구에 방문하셔서 입원수속을 하십시오. 보호자 팔찌는 주 보호자 1명에게만 지급되며 그 외 병문객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입원 중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원시 입원수속 창구 또는 의료진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진 시간은 각 병동 게시판 및 침상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단, 수술과 응급 상황, 주치의의 진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식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공되며 외부 음식판입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아침 식사는 오전 7시, 점심 식사는 오후 12시,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30분에 배식이 시작됩니다. 보호자식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식이 변경을 원하실 경우 식사시간 2시간 전에 간호사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 식판은 병동 배선실에 마련된 퇴식카트에 반납해 주십시오. 응급 상황이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침상 위 호출벨을 사용해 주세요. 화장실 안에도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선실에는 정수기와 전자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실 사용은 밤 10시 이후에는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물기로 인한 낙상사고 위험성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시청이나 전화통화는 라운지를 이용해 주시고 라운지에는 음료 자판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호사실에 문의해 주세요. 환자복 교환이 필요한 경우 간호사 및 직원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불은 입원 시 한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환을 원하는 경우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탁물 배출 전 주머니를 꼭 확인하여 귀중품을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한 환자복 및 침구류는 세탁물 수거실에 넣어주시고 손 위생을 시행해 주십시오. 사용한 변기는 오물처리 실내 변기에 용변을 버리고 흐르는 물에 헹군 후 유젠을 이용해 소독해 주십시오. 사용한 기저귀는 비닐봉지에 담아 오물처리 실내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에 버려 주십시오. 병실은 여러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하시고 통화를 할 때는 작은 목소리로 동영상을 볼 때는 이어폰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솜, 거즈, 피 묻은 휴지, 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은 병실 내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어주십시오. 병문안은 평일 오후 6시에서 8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가능합니다.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경우 본원 지침에 따라 병문안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입원시, 꽃, 화분, 음식물, 애완동물 등의 반입이 금지되며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병문안이 제한됩니다. 도난 및 분실 예방을 위해 귀중품은 집으로 보내고 병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거나 주의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치 및 보청기는 환자 및 보호자가 직접 보관하여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입원시 술, 담배, 라이터, 날카로운 물건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병원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인화성 가열성 물질, 그리고 전열 도구인 가습기, 전기포트, 전기장판 등의 물건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병원 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내방송 및 직원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하도록 합니다. 병원 내 모든 시설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은 병원 밖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정 약물이나 조형제,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공와우, 인공심박동기가 인체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한 병원 생활을 위하여 낙상 예방 준수사항을 잘 지켜 주십시오. 침대는 항상 고정해 두고 침대 난간은 항상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 침대 높이는 항상 낮게 유지해 주십시오. 침대에서 내려올 때는 침상, 난간을 반드시 내리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침대에서 내려올 때는 보호자 침대를 밟지 말고 바닥을 밟고 내려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는 일어서지 말고 침대에 앉아서 갈아입거나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어지러울 경우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사용하는 물건은 항상 손이 닿는 위치에 놓아주십시오. 어두운 병실에서는 머리맡에 있는 취침 등을 켜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자고 있어서 깨우기 곤란하면 호출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환자분은 이동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하며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을 때는 혼자 움직이지 않고 반드시 호출벨 또는 비상비를 이용하여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취침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십시오. 신발은 사이즈가 막고 뒤가 막히고 끈이 없는 신발을 착용합니다. 휠체어에 앉거나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바퀴를 잠금 상태로 고정해 주십시오. 올바른 손 위생을 통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이나 지체기가 나오면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시고 기침이 심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와 감염 예방을 위해 병실 내에서 침상이동은 금지합니다.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입원 중 의료진과 병원 종사자들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언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병원 내 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 환자의 무단 외출이 금지되어 있으니 병원 외부로 외출하시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병원 이용 중 직원 칭찬 또는 불만, 건의사항 등의 고충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수간호사 또는 담당 간호사를 통해 알려주세요. 그 외에도 고객의 소리함을 이용한 서면 접수, 병원 홈페이지 접수, 지하 1층 고객지원팀 방문 또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병동 입실 시 담당 간호사가 환자 팔찌를 확인 후 입실 확인을 합니다. 의료진은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검사, 시술, 투약 등 모든 진료 과정에서 환자 팔찌를 통해 환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치료를 위한 의료진의 환자 확인 질문에 성함을 이야기해 주시고 환자 팔찌를 보여주세요. 입원 기간 중에는 반드시 환자 팔찌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환자 팔찌는 병동 출입 시에도 사용됩니다. 입원 후 모든 순간이 치료에 참여입니다. 입원 전 복용약, 진료 정보 등 나를 알릴 수 있는 것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증상, 통증, 알레르기, 인체 삽입물 등 나의 상태를 의료진에게 말해 주세요. 치료 과정 중 궁금한 사항은 항상 질문해 주세요. 나의 정보와 치료 과정을 확인해 주세요. 의료기기와 수액 조절기를 절대로 임의로 조작하지 않도록 합니다. 입원 중 통증이 발생하면 참지 말고 반드시 간호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환자는 현재 느끼는 통증 정도를 간호사의 설명에 따라 숫자로 표현합니다. 통증 조절이 필요한 경우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내 편의시설 행인 1층 무인발급기, 지하 1층 식당, 은행, 편의점, 의료용품점, 카페,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진료 예약, 검사 결과 조회, 진료 내역 조회, 의무기록 사본 발급, 처방약 조회, 진료비 결제, 실손 의료보험 청구 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퇴원은 하루나 이틀 전 회진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영상 자료 등 필요한 서류가 있거나 퇴원약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퇴원 하루 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주십시오. 퇴원 당일 담당 간호사가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 계획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진료비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담당 간호사에게 퇴원약을 수령 후 1층 퇴원계에서 수납을 완료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재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퇴원 계산 시 발급받으십시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언제나 환자분들의 빠른 퇴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